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제가 3월 26일날 더 배트맨 업데이트한 이후에 그동안 업데이트가 없었는데요. 그냥 토크를 하면서 좀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격리 기간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도 외식을 가급적 안하고 조심조심 해왔는데 코로나 걸렸네요.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오미크론 때문인지 이렇게 심하게 앓진 않았는데 이제 목 부분에 좀 많이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목소리 괜찮은데 그전까지는 좀 많이 가라앉고 뭐 가래도 계속 나오고 뭐 그랬었습니다. 좋아지겠죠? 뭐 계속 먹고 있으니까. 제가 원래 좀 업데이트가 요새 게으르기도 한데 코로나까지 걸리면서 4월달에 방송 녹음을 못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스크도 실외에서 벗게 되고 극장에서도 팝콘 같은 거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요새 이제 또 많은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고요. 날씨도 좋고 하니까 또 나들이 나가셨다가 영화도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현재 녹음하는 기준으로 개봉작 중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이 개봉 중에 있습니다. 제가 1편은 기독 시리즈로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해석으로 한번 녹음한 적이 있고 이번 2편에서는 샘 레이비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감독이 B급 공포의 강점이 있는 그런 감독이고 예전에 토비 맥거이어의 스파이더맨 3부작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히어로 물가는 이미 접점이 있는 그런 감독이고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이 MCU 마블 유니버스 영화 최초로 공포 장르이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티버스, 다중세계, 평행세계 이런 것을 배경으로 영화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녹음하고 싶네요. 근데 극장에서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VOD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이미 개봉한 작품 중에서 설경구 천우희씨가 나오는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죠. 천우희씨가 그전에도 앵커라는 영화로 나왔었고 설경구 천우희씨는 예전에 우상이라는 영화에서 같이 나온 적이 있었죠.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도 학교폭력에 대한 그것을 둘러싼 어른들의 태도, 문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보입니다. 예고편은 괜찮던데 이미 익숙한 소재여서 좀 신선함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하마구치 류스키 감독의 우연과 상상이라는 영화가 개봉 중에 있습니다. 하마구치 류스키 감독은 드라이브 마이카 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도 수상을 했고요. 기대가 되는 그런 일본 감독이죠. 이미 이런 예술 영화 쪽에서는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감독이라고 하네요. 드라이브 마이크 같은 경우도 분량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엄두를 못 내서 못 보고 있는데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이 방송 업데이트된 후에 며칠 후에는 또 새로운 영화들이 속속들이 개봉하는데요. 엄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5월 11일 날 개봉합니다. 공포 영화인데 미국 배경이 영화인데 주인공도 한국께 배우고 또 영화 속에서 한국에서 죽은 엄마의 유골이 도착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한인 2세대 여성 감독님이시고요. 뭔가 잘 만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주연은 산드라오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날 민 스미트 작전이라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정보전 그런 것들이 조명받고 있는데 아마 이 영화도 그런 정보, 첩보 이런 작전을 담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짜 뉴스가 어떻게 전쟁의 향방을 바꾸는가 뭐 이런 영화이겠네요. 그리고 한국 영화 중에서 정준호 씨가 주연을 맡은 어부바라는 영화도 개봉합니다. 이게 어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같던데요. 정준호 씨가 어선의 선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아치의 노래 정태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합니다. 포크송을 하시는 정태춘 씨의 노래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이겠죠.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다양한 그런 영화들이 개봉했고 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극장가에서도 활기를 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리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고 원래 벗고 다니실 것 같았던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담배 피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이제 좀 벗고 다니시는데 극장에서도 음식을 드실 수 있으면 이게 좀 무섭긴 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튼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4월 말에 파친코 시즌1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방송이나 블로그를 통해서는 윤여정 씨가 애플TV의 파친코 미국 드라마 파친코의 주연을 맡게 되었다라고 이미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역을 보니까 윤여정 씨의 분량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생소한 배우는 김미나 배우가 상당한 열현을 보여주면서 섬세하고 강인한 캐릭터의 모습을 그대로 잘 담아내면서 요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주목을 받고 있고 인상적이었던 거는 애를 낳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이를 꽉 깨물면서 힘을 주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사카로 떠나기 전에 여객 터미널인가요. 거기서 어머니하고 헤어질 때 나왔던 그 울음이라든가 이런 연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또 그 이야기를 서사를 잘 살리는 연출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와 80년대 말에 일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게 자칫 좀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공통되는, 관통하는 감정선을 중심으로 교차 편집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좀 보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리즈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공감하기 어려운 그러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교차 편집이 이루어지면서 산만하고 지루하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에이즈 에피소드 이런 것들은 조금 그게 왜 나온지는 알겠는데 남자 주인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이는 감이 있고 수단으로 쓰였다고 느껴짐에도 너무 분량이 길었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좋은 미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영상미라든가 여러가지 유려하고 세련된 연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면서 또 한국 배우들의 아주 좋은 연기들 나오고 있죠. 이 작품을 평가할 때 미국 자본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담으면서 일본을 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해서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품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원작 소설이 있죠. 원작 소설에서도 첫 문장이 그랬다고 하는데 험난한 역사가 우리네 민중을 좌절시켜 왔지만 우리는 뭐 견뎌 왔고 또 그것을 극복해 왔다. 이런 걸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의 정서가 그런 것을 좀 바탕을 하고 있거든요. 운명적인 것 그리고 거대한 역사에 휘말린 작은 소시민의 인생이라든가 그것을 거기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은 극복대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러기 위해서 그 슬픔이나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 한켠에 꾹꾹 응축시켜서 옮겨놓고 지금 나에게 맞닥뜨린 이 일상과 생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에서 이제 우리 한의 정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작품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훌륭하게 담고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근래의 한국 작품에서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에서도 이런 한의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이 정말 드물기 때문에 감정선 자체를 잘 만들지 못하니까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파친코가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한 점에 대해서 옛날에 그 서편제 같은 경우 임관택 감독의 서편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어릴 때 봤을 때는 참 재미없게 봤지만 서편제 같은 경우도 그 한의 정서를 굉장히 잘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죠. 그리고 제1교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죠. 저희가 방송 녹음도 한 용기린의 곱창집이라는 상업 영화가 있었고 또 카운터스라는 다큐멘터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1교포들이 받고 있는 차별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죠. 또 그 밖에는 저희가 녹음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큐멘터리로 우리 학교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제1교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여러 가지 작품들이나 방송들이 있어 왔지만 대중적인 인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1교포에 대해서 제1동포죠 사실은 일본식 표현으로는 자이니찌라고 하고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국적이 제3국적이죠. 조선국적이죠. 남한도 북한도 아닌 조선국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조선국적이냐. 옛날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그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민을 오신 분들의 후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고 그 통일된 땅이었던 조선의 국적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런 제1동포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 차별을 받고 또 그것에 못 견뎌서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신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무리 그래도 국적을 바꿀 수가 있나 그것도 일본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또 여러 작품들을 접하면서 저의 그 생각이 너무 철없고 짧은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별이 너무 심하죠. 일본에서 차별이 너무 심하고 우리가 미국 동포들이 미국 국적 갖고 있는 것은 뭐라 하지 않지만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제1동포들이 일본 국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좀 터부시하면서도 밖으로, 겉으로는 표현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극중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윤여정 씨의 아버지 산소를 찾기 위해서 관청에 갔다가 그 관청 직원이 국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게 되는데 그때 그 아들이 발끈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묻는다는 측면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그런 국적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일본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국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런 것이 좀 짜증났던 거죠. 한마디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느 제1동포 할머니가 그 땅을 팔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 남성이 정당한 대가라고 쌍카시라 그동안 일본 사람들한테서 받아온 그런 멸시와 차별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쌍카시라 그런 대사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후에 그 할머니가 그 주인공 남성에게 네 할머니한테라면 정말 이 땅을 팔라고 하겠니? 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1동포가 받고 있는 차별이나 멸시나 이런 것들이 옛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일제시대 때의 과거 장면과 또 80년대, 90년대 초의 일본 장면을 함께 엮어서 보여주면서 명백하게 그 차별의 문제가 현재의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쉽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한국, 일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좀 대중적으로 받아들일 수위로 조정됐다 순화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행하는 구타라든가 학살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순화돼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대사 한 줄과 윤여정 씨의 표정 하나로 넘어가거든요. 그 뉘앙스를 우리는 알죠. 만주공장으로 갔었다. 돌아왔을 때는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대서인데 우리는 그 의미를, 뉘앙스를 알지만 과연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뉘앙스가 그 작품에 제대로 구현되었는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구현되었는가? 뉘앙스를 받아들이게끔, 그 의미를 받아들이게끔 거기는 좀 의문이 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즌2가 확정되었다라는 뉴스도 있고 그렇던데 시즌이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이민호 씨 단독 에피소드가 있었죠. 관동 대지진 때를 다룬 에피소드인데 이게 소설에는 없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이민호 씨가 사실은 되게 숭박하고 영리한 그런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악당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였죠. 거기에서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지진을 틈타서 우물에 독을 풀었다. 교도소에 있는 조선인들이 뛰쳐나와서 도시를 약탈하고 있다. 이러한 헛소문이 돌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일본 자경대원들이 도망치는 조선인들을 불타워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화면 프레임이 직접적으로 카메라가 그 불타는 현장에 근접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멀리 거리를 둔 채 찍는데 그것도 마차 안에 숨어있는 이민호 씨의 시선을 통해서 멀리 있는데 마차 안에서 조그만 구멍으로 보는 이민호 씨의 시선 필터링을 한 번 더 거친 거죠. 그 앞에다가 그래서 그 강렬함을 조금 더 감세시켰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에서 나왔던 일본의 가해를 비교적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장면이겠네요. 좀 아쉽죠? 조금 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더 심했잖아요. 일본 말을 시키고서는 일본 발음이 이사하면 그냥 죽창으로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애나 어른이나 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조선에서 일본을 건너간 우리 동포들은 일본어 발음이 언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해서 죽였다는 거죠. 이 작품이 단순히 픽션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관동 대지진 에피소드 뒤에 자막을 붙여서 그것을 표현해 주었고 또 시즌의 마지막 화 끝머리에는 실제 제일동포 1세 할머니들의 다큐멘터리 형식의 인터뷰 영상을 붙여서 그 이것이 사실이고 진행형이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들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공도 여자이고 이 시리즈 마지막 화에서 나왔던 것도 그러한 시대를 이겨낸 여성의 이야기이다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오는데 뭔가 납득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실로 우리 어머니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또 한 가지 좋았던 것은 윤리적 판단을 시청자에게 맡기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대가 1920년대, 30년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윤리관이 나오게 되거든요. 특히 여성에 관해서 옛날식의 윤리관이 나오게 되죠. 남편은 잠자리, 성관계 같은 걸 항상 신경 써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극 중에서는 그런 것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저거 옛날 얘기네 옛날이나 저렇지, 지금은 안 그렇지 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가 상당히 많이 아끼잖아요. 여느 여자아이처럼 집에서 조신하게 있으라는 그런 말 없이 자유롭게, 원대하게, 크도록 정말 바다처럼 자유롭게 크도록 그 아버지가 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막 밀어붙이지 않고 윤리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부부가 그 이전에 두 번이나 아이를 잃었고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아버지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던 것이고 이 아이가 마음껏 세상을 누리게끔 살고 싶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극중에서 김민하 씨가 맡은 여성 주인공이 이런 시대적인 윤리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시 아주머니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이 주인공이 아주 강인하게 해결해버리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머리를 짜내서 김치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런 걸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윤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가 윤리적 판단, 윤리적 심판을 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캐릭터와 서사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그러한 판단의 몫을 맡긴단 말이죠. 굉장히 세련되었다고 느껴졌고 오히려 그런 면들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는 면이 참 좋았다. 저는 이 작품을 젊은 세대가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일본의 역사 문제 이런 것을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보면 일본이 무조건 나쁜 놈들 천지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본인도 나옵니다. 작품 속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균형 잡힌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혐한이라고 해서 혐오를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어른답고 세련되고 점잖은 그런 태도인 것이죠. 현재 우리가 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우리가 한국이 역사와 경제를 정치를 결부시켜서 이렇게 망쳐놓고 있다고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일본이 하고 있는 짓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한국도 그렇게 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참 졸렬한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우리는 예전부터 그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왔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파칭코 이거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여기서 그냥 토크 마치겠습니다.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이나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 영화들이 개방한 줄 모르고 다른 영화를 예전 영화를 지금 하나 녹음해볼까라고 준비했던 것이 있거든요. 제가 목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지면 그 영화를 얼른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제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도 저희 블로그 쪽에 코로나 걸리셨다고 댓글로 남겨주신 적이 있었는데 후유증 없이 무사히 잘 완치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청취자분들은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이 좋은 봄날 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영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